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 초정밀 커넥터 제조 우주일렉트로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2%로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%, 비용의 증가율은 마이너스 1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다소 정체된 모습입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7.2%, 단기순이익률은 5.4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불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급여이며 그 외 상품 및 원재료 매입액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154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전액 이상을 유무형 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기계장치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장출은 매우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33%로 적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275%로 많은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적으며 재무구조는 좋은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7.9%로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.8%입니다. 이상 우주일렉트로였습니다.